게임도 안 샀는데 제가 왜 샀어요? 흥미 싫다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고 팬이의 손은 내가 하루 이틀 들어? 맘에 둘면 다르고 좋아? 이랬겠지 했은데도 좋게 했은데도 해먹어 이따가 한 번 손 빼서는 뜨러가자 뿌려 보셔야 돼 앞머리만이라도 상태를 한 번 봐보시면 뒷머리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반대번에 생선한 게 되잖아요 스케줄이 슬퍼 스케줄은 한번 연구하시나요? 슬퍼 보여줄게 너너라도 못 끊어야지 부영